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 북부사령관은 미국 본토 위협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앨런 샤퍼 국방부 부차관은 북한의 핵전력 향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국제규범 준수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테런스 오셔너시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뛰어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비행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해 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엔진 실험 등은 이런 준비를 시사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2017년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개의 ICBM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고 상기하면서 지난해 북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 실험 등을 감행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전략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기술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앨런 샤퍼 미 국방부 군수담당 부차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2020 핵 억지 회의에 참석해 핵 확산 추세를 우려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샤퍼 부차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등 북핵 확산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는 자신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존중과 국제 규범 수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샤퍼 부차관은 이어 화학 생물학 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방어가 중요하지만 핵 억지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연구 개발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극초음성 무기와 인공지능 등 미래전에 대비한 투자가 특히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일 의회에 요청한 2021 회계연도 예산에서 중국의 인공지능과 5G 기술, 러시아의 사이버 전력과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점증하는 위협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 개발 시험과 평가 부문에 전체 국방 예산의 15%인 1066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띈 핵전력 현대화의 289억 달러가 이지스 탄도미사일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미사일 방어 분야의 203억 달러가 배정돼 전년도보다 관련 분야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이란의 제재 회피와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도운 혐의로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3일 공개한 기소장에서 화웨이가 2008년부터 북한 내 수많은 사업과 통신기술 프로젝트에 관여해 왔으며 북한과의 사업과 협력을 은폐하기 위해 북한에 제품을 보낼 때 회사 로고를 넣지 말라는 지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또 북한에서 회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거래 과정을 확인하는 정부기관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기밀과 지적재산 탈취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운 혐의를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라 자국 내의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으며 북한 소유 금융자산과 계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지난해 말 북한으로 송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달 20일 처음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 내 식당과 박물관 등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소유 부지 등에 대한 영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21호 18항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북한에서 11곳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앞서 지난 6월에는 또 다른 북한에서 글로리 월드 와이드 글로우의 등록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푸논펜과 유명 관광지 시엠 레아프에 위치한 8개의 북한 식당을 폐쇄하고 관광 면허 해지도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북한과의 상징적 협력 사업이었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 폐쇄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의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의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4일 해당 박물관을 폐쇄했으며 현재는 박물관의 모든 자산에 대한 관리와 유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캄보디아 내 북한의 개인과 기업이 개설하거나 소유한 은행 계좌나 금융 자산이 없다면서도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금융 계좌 폐쇄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수석 담당관 신철이 두 개의 금융기관에 소유하고 있던 7개의 은행 계좌가 2017년부터 폐쇄됐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 115명이 푸논펜과 시엠 레아프에서 일해왔지만 지난해 12월 22일을 기준으로 모두 송환됐으며 북한인에 대한 비자 연장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8년 부처관 특별실무팀을 개설했다면서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회 뉴스 지다겸입니다. 대형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북한 석탄항구의 움직임이 최근 크게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시점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제재를 회피하며 지속해온 석탄 수출이 일단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항구 중 하나인 남포항을 촬영한 플래닐랩스의 지난달 26일자 위성사진입니다.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틀 전인 24일에는 약 120m 길이의 선박이 있었지만 이 선박이 떠난 뒤 항구가 텅 비어있는 겁니다. 이후 정박한 선박 한 척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사실상 남포의 석탄항구는 2주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소 71척이 드나들었던 지난해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활발했던 북한 석탄항구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시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한 때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시설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까지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두 척의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석탄항구에는 드나드는 선박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유류항구는 이전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디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내 유류 가격이 급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등에 대한 석탄 수출은 중단할 수 있지만 중단할 수 없는 유류 수입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제재에 맞서 버티고 있는 북한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 위축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조치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E 뉴스 함재하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 보호장비와 진단 키트 등의 물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13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한 제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적십자연맹은 이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신속한 대북제재 면제 허용을 희망하면서 특히 북한 사무소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오는 각국 외교관들의 격리 기간을 2배인 30일로 연장한 조치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입국하는 외교관들에 대한 격리 기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 당국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2일 입국하는 각국 외교관들의 격리 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당국의 조치를 전하면서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 대사관이 공개한 북한 외무성의 조치는 북한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격리 기간을 15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